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될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이거는 제목이 다 했어 제목 보면 딱 어떤 책인지 아실 거야 제목 보면 아 이거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진짜 과장 없이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뭐냐면 마샤 리네안 박사라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그것도 제가 다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마샤 리네안 박사라는 분이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해서 임상심리치료에서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상실이 나지 입지전적인 인물 진짜 왜냐하면 이 책은 여러분은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이 책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회고록은 누구 거 읽는 거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 거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 마샤 리네안 박사 우리나라 진짜 5천만 명 중에 전공 이거 하시는 분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거든요 그냥 원래는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기대 안 하고 읽었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떠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치료가 임상에 도입되고 안 되고가 비포 애프터로 나뉠 정도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뭐냐면 이 책은 80%가 이 마샤 리네안 박사가 그냥 자기 인생 얘기예요 자기 인생 얘기고 20%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이제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영어로 줄여서 DBT라 그러거든요 이 DBT를 개발한 이야기입니다 20%가 그래서 회고록인데 20% DBT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 책 구성은 어떻게 되있냐면 진짜 3분의 1은 뭐냐면 이 박사님이 마샤 리네안 박사님이 이분이 진짜 지옥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분이 아 진짜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에 산 얘기입니다 3분의 1이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뻔한 얘기가 나와도 앞에 서사를 읽고 나면은 더 이상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와닿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말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어?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터치가 좋다 근데 그걸 초등학생 축구선수가 와서 아 볼터치가 좋네요 그러면은 뭐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린유나 히딩크가 와서 야 볼터치 좋다 그러면은 벌써 내 프리미어 가야 되나? 똑같은 말인데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되게 여러분 배경의 힘입니다 맥락의 힘이고 그렇지 마샤 리리안 박사의 삶을 읽어보면은 아 지옥에서 살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수준은 아니고 전쟁터인 수준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DBT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극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책이 나오지만 일반 그냥 삶의 기술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은 그릿 뭐 너무 유명하죠 그릿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릿은 너무 유명한데 이제 앤젤라 더크웍스죠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섭도록 치열한 자기고백과 독자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딱 완벽한 추천사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완벽한 추천사예요 완벽한 추천사고 그래서 3분의 1은 이 작가가 자기가 정신병원에 가거든요 진짜 옛날에 정신병원에 가서 아 난 진짜 이게 지옥인 것 같아 그 정신병원 자체가 지옥이에요 얼마나 지옥이냐면 기억을 못하시잖아 기억을 못해 지옥이어서 기억을 잃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무슨 얘기냐 이제 3분의 1은 자기 지옥에서 산 얘기 3분의 1은 지옥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밑바닥에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스토리야 인간 성공 스토리 성장 스토리 진짜 진짜 이 여자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졸꾸의 신 진짜 졸꾸의 왕 진짜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졸꾸력이 만렙이에요 아예 만렙이에요 진짜 만렙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은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DBT를 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밌어요 제가 이게 에세이는 접을 게 생각보다 사실 없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만큼을 접었어요 이 사람 이분 삶에서 대단한데?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리진 않을 거지만 아 진짜 눈물 나는 문장들이 몇 개 있어요 드디어 나는 내가 되었다 이게 한마디 하는데 이제 읽어야 돼 읽고 나서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고 이거는 한 3,400쪽 읽어야 그 한 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눈물 핀는데 여성분들은 덜 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많이 우실 거 읽어보시고 제가 책 속에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과장이 아닌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좀 빡센 얘기 들어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진짜 지금 저랑 떠납니다 오늘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에세이인데 소개해드릴 게 많은 게 쉽지 않은 게 이제 이 박사님이 이 심리 치료의 대가이기 때문에 대가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데 예를 들어 농부의 삶 그런 거 하면 자연의 얘기 그런 거 공감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심리 얘기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공감되는 얘기가 변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회고로 써도 공감 예를 들어 내가 이때 뭐 AB 테스트 통해서 썸네일을 바꾸는 거를 성공했다 누가 공감하겠어 누가 공감하겠어 누가 공감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고약관님이랑 나랑 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야 넣어야 되겠다 아 거기에 진짜 엄청난 고뇌가 들어있는 건데 아이 그걸 공감이 안 되지 그래서 50 잠시만요 58쪽 어디 갔어 저도 밑줄 많이 쳤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존 뭐 국리지에서 평점이 넘사 수준이에요 평가가 엄청납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좀 찾아야 돼서 특히 여기 이제 감수하신 분은 이 책이 나오기만 하면 기다릴 정도였어요 교수님이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번역하고 싶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 책이 그 책이구나 예예 마샤 릴리안 이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아 여기 찾았다 거의 우상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그냥 이분이 자기가 겪어갖고 아는데 제가 뭘 읽어드릴 거냐면 읽어드릴게요 임상가들에게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예로 든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세계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지옥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백색의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상막한 작은 방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방에는 전등도 없고 창문도 없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숨이키지 않아요 진짜? 방 안은 덮고 습하며 지옥같이 들끓는 바닥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갇힌 사람은 살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탈출구를 찾지만 찾지 못한다 벽을 긁고 후벼 파봐도 소용이 없다 비명을 지르고 벽을 두드려도 마찬가지다 바닥에 쓰러져 마음 문을 닫은 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써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이름을 아는 온갖 성인께 기도드리지만 구원을 오지 않는다 하나님, 알라, 부처 다 찾는 거야 방 안의 상황은 고문과 같아서 1분도 더 버티기가 불가능한 기분이다 어떤 문이든 내 앞에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지만 내가 찾는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이라는 문뿐이다 그 문을 열고 싶은 열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 나 방금 읽으면서 울 뻔했어, 나 지금 하, 진짜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신 분들 이런 거 우리가 되돌아볼 때 죽으려면 무슨 용기로 뭘 못했겠냐고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선진국 오브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한 만 명 보셔도 책 100분밖에 안 보시거든요 이거라도 진짜 오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임팩트가 있는 게 저도 이 책을 읽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처음 끊은 문구가 이 대목이었어요 너무 저한테도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했잖아요 제가 그게 뭔지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256쪽 변증법적 행동치료란 DBT가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줄인 말입니다 DBT의 핵심은 서로 상반되는 치료 목표들 즉,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처한 삶을 수용하는 일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포용하는 일 사이에서의 역동적 균형이다 변증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 상반되는 요소의 균형과 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수용 전략으로 균형을 잡아가며 변화 전략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DBT만의 특별한 점이다 변증법이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작가가 설명해주는 변증법을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냐면 337 원래 있는 말이지만 본인이 또 약간 이렇게 변증법은 철학적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작가님 왜냐하면 작가님이 자기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 조교가, 비서가 남편이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박사님의 방식은 변증법적이네 그러니까 딱 그래요 나는 변증법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찾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증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 정의가 있지만 작가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읽어드릴게요 변증법은 대립되는 것들의 공존을 가능케 해준다 당신은 약한 동시에 강할 수 있다 행복하면서 슬플 수 있다 변증법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절대적 진실도 상대적 진실도 없다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옳은 것이 없다 진실은 시간이 지내며 따라 진화한다 과거에 지켰던 가치가 현재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변증법은 대립되는 것들의 통합을 통해 그 순간에 진실을 구하는 과정이다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문당에 진짜 저랑 고약가님이랑 평소에 강조한 거랑 너무 일치하고 이분이 진짜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이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하셨냐면 여러분 이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독실한 종교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독실하게 믿는데 진짜 이분한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실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다 미친 소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나중에 부처님도 흡수하고 대박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변증법을 그대로 삶에서 수영해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건가를 와 진짜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아요 좀 이분이 철저하게 과학자이지만 철저하게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대립된인데 근데 그 반전법도 그게 여러분 이게 대립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읽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저도 워낙 저는 공학 박사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경에만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걸 읽고 더 아 이게 공존할 수 있구나 이 영적인 거와 과학적인 게 100% 공존할 수 있구나를 더 깊게 깨달았어요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리에 대한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른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 주장조차도 절대적으로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철학적 논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좀 수준 많이 높죠 어렵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책 자체가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제 종교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고약가님은 더 이해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취미가 취미가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이분 훨씬 대단하시지만 공방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고약가님 생각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 박사님이 뭐라고 묘사해 주셨냐면 난 약간 미친 것 같아 이분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에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이분 스스로가 자잘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해에 대한 그 정의도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자해가 그런 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약가님이랑 왜냐하면 고약가님이랑 전화 읽고 토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요즘에 박차 바빠 그냥 원래 항상 그랬지만 근데 서로 이게 딱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읽은 거 바로 꺼라니까 기가 막히지 그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비참한 사연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비참한 사연들이 있었다 그런데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극도록 예민해졌다 이렇게 임상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극도록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변해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면 그것이 뭐가 됐든 민감하게 반응했다 표준적 행동치료는 변화를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적신호였다 이들은 정서적 피부가 없는 사람들 같았다 미쳤죠? 미쳤죠? 전신의 피부 전층이 손상되는 삼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살짝만 만져도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모든 사람이 자꾸만 자신을 쿡쿡 찔러대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래서 변화를 목표로 삼은 제안은 개인적 공경이나 자신에게 대한 더 심한 비타당화로 인식했다 미쳤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영진이도 그렇고 저희가 읽는 책들이 논픽션, 에세이 말고 그런 책이 많은데 에세이나 소설이나 우리가 문학 책 그때 했던 것처럼 많이 읽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메타포가 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지옥에 대해서 그 표현 하나로 많은 게 이해됐거든요 지금 봤던 거고도 이런 표현 자체가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관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아주 또 이게 여러분 독서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타포가 얼마나 무섭냐면 주식시장도 다 바꿀 수 있는 게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인공지능 딥러닝의 대가 중에 한 명이 인공지능을 묘라고 모으셨냐면 인공지능은 제2의 전기가 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못 돌아가요 여러분 동격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냥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만큼 강력하다를 묘사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의 머리를 땅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인공지능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삶이 됐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기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어요 일단 병원이 멈추기 때문에 맞아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공지능 없다고 해서 다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메타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팍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아주 좋은 거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제목이 인생의 지옥처럼 느껴질 때 하고 이 저자분이 되게 극심한 힘든 가운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책이 무겁고 어두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게 희망적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희망 느끼고 이분 되게 솔직하시고 솔직하네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 에피소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눈물 나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응 그렇지 눈물 나네요 369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들 또 부족한 모습들 치부들을 그냥 대가인데 그냥 서스로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책이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약가님이랑 이거 오늘 지금 영상으로 독서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텔레파시 우리 주자가 없잖아요 텔레파시로 왜냐하면 고약가님은 저를 하면 그건 아닌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책의 핵심 단어 두 개를 뽑아본다 보면 고약가님도 한 99%로 본가 말까요 이 책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지옥과 수용입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벌써 그거 나올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옥과 수용이에요 이 책이 전부라니까요 이 책을 두 단어로 50% 이상 포함해보세요 그러면 고약가님도 저도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지옥과 수용을 뽑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옥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아 아픈 거랑 사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아파요 그럼 그걸 되게 해결하고 싶고 거기서 오는 욕구가 뭐예요? 종결 욕구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수를 두고 결국 더 악화되게 돼 있거든요 네거티브 피드백에 걸리면서 근데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랑 고약가님이랑 살면서 힘든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서 근데 아 나는 이 책을 읽고 그냥 그건 평생 같이 가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조지 베일런티의 행복의 조건 세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뭐냐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뭐냐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잖아요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행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임상 심리치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내담자 이거 이제 그 심리치료를 경험하신 분의 후기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DBT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철저한 수용에 관해 대개 이렇게들 말한다 초기에 문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 기술 중 하나는 철저한 수용이었다 철저한 수용을 하는 것은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우울해도 여전히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 나는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너무 대단해서 자신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재구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우울하지만 여전히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안 좋은 일들과 좋은 일들이 공존한다는 점도 알게 된다 오늘 정말 일진이 안 좋았더라도 여전히 밖에 나가고 개를 산책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일은 정말 기분 좋기까지 하다 철저한 수용은 살만한 삶을 찾을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철저한 수용은 살만한 삶을 찾을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우울증이나 슬픔에 빠질 수 있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 즐거운 일들이 없다거나 그것으로 끝인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내가 DBT를 통해 배운 아주 중요한 경험이다 나는 읽으면서 계속 눈물 날 뻔했어 너무 대단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작가님이 사랑을 두 번 하거든요 둘 다 안 좋게 끝나요 둘 다 안 좋게 끝나요 한 명은 이거는 또 에세이니까 그냥 스포 할게요 이건 뭐 괜찮아 한 명은 첫사랑이었는데 불륜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사랑에 빠지는데 결론적으로 그 남자가 죽어서 사랑이 끝납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 이 문단을 읽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되게 분류는 아니었으니까 되게 깊은 사랑이었고 그것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진짜 삶이 오락가락 우리 젊었을 때 사랑 저도 아 제 전전전전전 여자친구를 헤어졌을 때 세상 끝난 줄 알았거든요 엄마 앞에서 막 울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냐면 이분 대단해요 난 진짜 약간 이분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진짜 겁나 좋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지 않아 슬픔을 추스른 나는 그 같은 사랑이 내 생에 존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되새길 수 있었다 사랑으로 나를 천상까지 들어올려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운 좋은 일이었나 비록 다시 지상으로 내려야 했지만 말이다 아 나 방금 진짜 울 뻔했어 이제 더 이상 소개를 못해요 내가 조금만 더 소개하면 울 것 같아 이 책은 너무 이것도 사실 이거 갖고 한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더 얘기하면 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안 읽으시니까 영상이라도 몇 번 되돌려 보시면서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 중에 진짜 이거 만 명 보시면은 한 2천 명 살려드릴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서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책 자체도 정말 재밌고 읽을 만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책 자체가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삶의 깊이와 삶의 기술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걸 챙기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짓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책이 떠오르잖아요 뭐 기술적인 것은 마음 챙기도 떠오르는데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영양의 비밀이 떠오르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가들은 초월했거든요 대가들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하늘을 날라가 그런 느낌 진짜로 제가 아까 진짜 왜 아까 과학 영적 얘기했냐면 이거 읽어보셔야 알아요 영양의 비밀이 읽어보셔야 아시고 다 읽어보셔야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제 원래 주변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생각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은 저는 고약가님 생각 많이 났어요 이분 성격 보고 영륜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그래 포기를 모르는 여자분이시지 포기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왜 안 되는데 그냥 전사야 전사 다 뚫고 갑니다 근데 이분이 꽤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 엄청 있으시죠 이제는 과학계 잘 모르지만 과학계 옛날 때는 과학계에서도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뚫고 나가시는 과정이 대단합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명은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돼 너무 통계적으로 그래 그냥 심지어 여기 예시도 이렇게 나오고 게다가 이제 이분이 한 연구 자체가 대개 그 당시에 심리학계에서 새로운 연구였기 때문에 계속 리젝 안 돼 거절 계속 거절 근데 웃긴 게 아 그럼 안 되는 건 할 텐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건 왜 안 되냐 땡셀을 쓴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 한 번 두 번 세 번 트라이 해가지고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그 꿈들을 또 비전들을 이렇게 이 현실 세계에서 원래 그 정말 이분이 이 지옥처럼 느껴질 이 지옥을 느낄 정도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환경도 뭐 좋지가 않았어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결국적으로 이제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되게 좋습니다 읽으시면 제가 이 결론은 진짜 제가 몇 번 울 뻔했어 오늘 얘기하면서 고약관님 아는데 그래서 갑자기 끼어드는 건데 고약관님 몇 번 울 뻔했어 그러니까 좋은 책이에요 겁나 좋은 책입니다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오늘 읽어보고 마음이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동했다 이게 동기화됐다 그런 분들은 다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저는 이것도 관련해서 아 저는 너무 많이 배워서 나도 더 수용하고 살고 이거 내가 이분한테 배운 거를 많은 분들에게 퍼트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약관님이랑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 소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